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단편소설은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김유정의 본관은 청풍이고, 별도의 아우는 없습니다. 그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소설가입니다. 소설 손학비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1935년 등단했으며, 1937년에 요절할 때까지 주로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유정은 구인회의 회원으로 소설가 겸 시인 이상과 특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상은 김유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김유정을 썼을 만큼 김유정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소설 속의 김유정은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인 청년이었으나, 현실의 김유정은 이 작품이 발표되고 한 달 후 사망했습니다. 1937년 3월 29일 김유정의 사망 이후 이상 역시 그의 4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작품은 농촌의 배경 속에서 인생의 봄을 맞이하여 성장해가는 사춘기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해악적으로 그린 김유정의 대표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서술자인 나는 순박하고 어수룩한 소년입니다. 이에 비하여 아버지가 소작을 든 마름의 딸 점순이는 활달하고 말괄량이 같은 소녀입니다. 소년을 좋아하는 점순이는 구운 감자를 주면서 접근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소년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무한당한 점순이는 화가 나서 자기의 집 수탉과 소년의 집 수탉을 싸움 붙입니다. 소년의 닭은 힘이 센 점순의 닭에게 항상 당하고 맙니다. 이에 화가 난 소년은 작대기로 점순의 닭을 때려죽이고 나자 서럽고 무서워서 울음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 점순이는 소년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면 일러받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소년을 아는 채 흐드러지게 빈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버립니다. 이 작품 속 인물인 점순이와 소년의 행동양식과 업법, 문체는 해악적이고 골개적입니다. 김유정의 다른 작품에 비해 비극적 요소가 내재하지 않은 희극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바보들의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계층의 어긋남을 객관적으로 문제삼은 웃음의 문학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동화 같다, 그것도 그림 동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소설을 듣고 있으면 점순이와 소년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유정의 동백꽃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량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부드득부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 내 수탉이 덩절이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부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비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 내 닭을 후려 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험매질로만 떼어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귀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쪽감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얻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렴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한참 망하지만 한 계집애가 남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하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통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내 집에 네가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하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뚝으로 휑엉케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아이고야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지게 후려 쐬치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소록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건 다 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지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 내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 내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 식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 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쥐고 산을 내려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 내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둥그랬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아서 우리 씨암탉을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 요렇게 암방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볼깃잡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기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냐? 하고 소리를 뺏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보란듯이 내 앞에 죄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서 피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야,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꽤 호령하니까 그제야 울타리끼로 쪼르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서 있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 친다. 헉, 더럽다, 더러워.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 끼고 있으랬냐?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끼를 횡옥해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치, 바보 같으니. 나는 화가 나서 고개를 획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로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끝내 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굳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들하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의를 쥐고 와서 꿰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딱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살을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나 먹었다. 그리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들도록 횟 속에다 가두어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고 짐져내고 나서 실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수님만 저희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내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 뛰고 뛰고 할 뿐이고 제법 한 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허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쌍에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 사나운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깃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지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앙가품으로 호들갑스레 영거프 쪼는 서스레 우리 수탉은 찔끗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였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개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초에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누이고 그 입에다 권련물부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데 될 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뚫고는 소나기에서 뻗들어지는 곳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두는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할 깨집애가 피련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재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안만해도 점순이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점순이 등줄기를 한 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나무를 지고 부리나케 내려왔다. 거짓말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득이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상기슬개에 널려있는 굵은 바이톨뜸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로 간이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시리 호득이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피령코 점순이가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식혀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득이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개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득이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겉실겉실이 일 잘하고 얼굴 예쁜 앤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탈을 담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흩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야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이? 이게 누구네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이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단부턴 안 그럴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어, 어,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턴 또 그래봐라. 내가 자꾸 못살게 굴 테니. 알겠어. 이제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 내가 안 잃을 테니까. 그리고 멋에 떠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지는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말아. 어, 그래. 조금 있던 이유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것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칩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중 김유정의 동백꽃이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